안녕하세요 박서진 팬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아이돌에 대한 최신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최근 박서진은 유튜브,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SNS 플랫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8년 전 발표한 곡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한 이 노래는 한때 매우 유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파워풀한 복권은 이 곡에 대한 사랑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서진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성 표현으로 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음원차트, 특히 멜론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가 전하는 진심과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조영수 작곡가도 박서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활약 덕분에 작품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는 박서진을 만났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서진을 위해 특별히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서진과 조영수의 특별한 인연은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는 두 아티스트 모두의 번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고품질이 음악 제품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서진을 향한 국내외 팬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1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VR히로 단독 공연을 갖는다 이는 kbs에서 방송 예정인 특별 이벤트로 많은 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박서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트로픽에서는 박서진의 솔로 공연을 기념하는 또 다른 기념일 이벤트도 진행됐다 팬들은 그를 지지하는 투표 기회를 가졌습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서울 용산 대형 미디어월과 명동 LED 전광판의 박서진 홍보 영상이 상영된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박서진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다 그의 음악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상적인 활약과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행보를 기대해보자 이쯤에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기사에서 만나요